아 아 근데 저런거 보면 예 자기한테 붙은 나쁜 기운을 싹 다 빼준답니다 내한테 붙은 나쁜 기운을 빼준다고? 야! 빨라 보자 앉아 앉아 어서 들어가요 뭐 봐드릴까? 저희 궁합 좀 또또또 실더미 소리 시실하고 자빠졌네 아니 뭐 재미로 보는데 한 번만 보이시덜 아 궁합 근데 여자친구들은 어디갖고 남자들만 왔어? 지 여자 때 얘?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농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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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닌거 같은데 몇 년생인지 저거들 봐 희귀 판매자 그래 아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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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둘이 궁합이 엄청 좋네 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 흠흠 한 번 이뤄주면 평생가? 진짜예? 어허 이 사주에 아들이 있네 내 친김에 내가 아들 이름도 지어줄게 동민이 동민이? 아무튼 둘이 궁합이 너무 좋아 잘해봐 무슨 소리 하십니까 지금 가자 저 복채는 에이 됐어 됐어 둘이 너무 궁합이 좋아 나 이런 궁합 처음 봤어 그냥 가 고맙습니다 에이? 아이 선배 에이 제 석그러 동민이 아버지요 뭐? 뭐라 저 씨부리 썬네 지금 아이 뭐 아이 뭐 장난인데 아 그래 화를 냅니까 동민이 아버지 다 싫어 동민이 아버지 아이 동민이 아버지 네 아저씨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티 안났지? 아 나 교회 다녀서 이런거 잘 못해 네 완벽해십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고맙지 동민이 아 아 아 아 아 아 지금 뭐하는 짓이야 9점 해주 이소 부족도 수있으니 또 결혼만 막아주이소 보자 보자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